싸늘하다 폭설이 날아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훈련은 폭설보다 빠르다 안녕하세요 공항TV의 이미진입니다 이제 겨울이 왔는데요 공항에서는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못 뜨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천공항에서는 폭설을 대비하여 항상 제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훈련 계획을 공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많이 힘써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볼게요 공항의 완벽한 제설 훈련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모습이죠? 이제 겨울에도 눈이 와도 걱정 말고 떠나십시오 이상 공항TV의 이미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화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문화 av구고 그래도 아니지 않아요 perceberahltops